이성흥 차장님은 오늘 주가도 부릉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주가도 과연 부릉부릉 잘 갈 수 있을까요?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안 갈까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모든 공통된 고민입니다. 이성흥 차장님 어떻게 답해 주실 겁니까? 우선 전반 기업들인 현대차, 기아,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적인 픽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잘 못 가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주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또 2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 다른 산업 대비해서 잘 어떤 성장성이 나온 게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고 하반기에도 역시 환율 요거나 기대를 해봤을 때도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실적은 상반기에 이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몇 안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때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를 제외하고 중소형 부품업체 60개 사의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98%까지 늘었거든요. 역시 현대차 그룹들의 매출액과 영업이 느는 부분을 그대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대형 부품사들 대비해서 중소형 부품주들한테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같은 어떤 실적이 증가한다는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의 어떤 수급적인 면이 대형 부품주들이 IT 쪽으로의 유동성을 좀 많이 뺏긴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 틈새를 중소형 부품 업체들한테 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도 중소형 부품사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중소형 부품주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견인했던 부분은 내연기관 같은 전통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미래형차의 주가 더 반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나 전망이 좀 상승했을 때는 중소형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중소형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외에 어떤 주가적인 요소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좋은 종목들을 좀 몇 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명신산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분기 영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도 260%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게 260%의 큰 어떤 실적 성장세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늘었죠. 거의 16% 가까이 두 자릿수 15%까지 늘었는데 그만큼 그 전에 작년까지로 본대했을 때도 10%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2분기 때 봤을 때도 두 자릿수가 아니라 15%, 16% 이상의 영업이익률 기록하는 걸 봤을 때 명신산업에 대한 관심은 마진 부분으로 봤을 때도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현대차, 기아 쪽도 그렇지만 글로벌 전기차 쪽에서의 납품이나 수주 부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지금 북미 지역 쪽에서의 납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생산력이나 가동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비유는 크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에 대한 수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주가가 7월 초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PER 규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8배 내외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PER 8배 내외라고 한다면 특히 어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SL이라는 종목입니다.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분기 영업이익도 좋았죠.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SL, 역시 현대차 쪽에서의 수주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GM을 비롯한 글로벌사들도 생산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미래, 어떤 환경 미래 차에 대한 헤드램프에 대한 수요 부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L, 2분기 시점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헤드램프가 많이 필요하는 SUV 쪽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포트에 대한 비중이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L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게 바라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6%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거래량과 함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외수 관점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L과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또 볼만한 좋은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주가도 보릉보릉 잘 갈 수 있을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이 키워드 저희가 인성익고무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고무님께서는 자동차 쪽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제가 선택한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현대공업. 어제 대량 거래 터졌어요. 평균 거래량의 10배에서 20배까지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한 번 거래 붙으면 기존 평균 거래량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막 붙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거래가 터지니까 시야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거래가 터졌어요. 어제 거래 터지면서 윗고리 양봉 길게 달았고 오늘은 윗고리 은봉 달았어요. 모양새 안 좋은 거거든요, 윗고리. 그런데 바닥에서 윗고리 달릴 때는 올라갔다가 차익매물 소화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더 맞겠다.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 주로 개인들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자동차 시트 암 레스트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내연기관이 없고 전기차로 옮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량화, 그다음에 고급화,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시트의 고급화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다. 발포 기술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로 현대차에 납품하는데 좀 다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시트를 만드는 전문회사가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시트하다가 응급제가 가능한가? 이 회사가 2021년에 미국 회사 앰플리우스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140만 불인데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분 투자를 하는데 앰플리우스라는 회사가 나노와이어 기술이 적용된 실리콘 응급제를 한다는 거예요. 실리콘 응급제가 뭔가요? 기존의 응급제는 흑연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흑연을 실리콘으로 대처한다는데 그럼 대처하면 좋은가요? 좋으니까 대처할 텐데 실리콘으로 대처하면 뭐가 좋으냐? 첫째는 배터리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갈 수 있어요. 지금 오래 가는 건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 단축시키고 밀도가 오래, 자동차가 오래 간다면 그것부터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응급제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부품 비중에서 상당히 소량이 돼요. 7%밖에 차지를 안 해요. 거의 다 양극제가 거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양극제 얘기만 나왔어요. 에코 프로가 양극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만 주목되다가 최근에 그게 넘어올라가니까 분리막, 전해질까지 고체화된 전해질까지 얘기하다가 음극제까지 넘어왔는데 음극제에 실리콘화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테슬라가 차세대 배터리 4680 원통형의 실리콘을 탑재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앰플리우스로 갖고 있고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시트 회사거든요. 이쪽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죠. 영업 볼까요? 작년에 151억 영업이익이 나는데 전년 대비에서 15%가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 52억, 2분기에 43억. 올해 말까지 가면 거의 200억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전년 동기에서 40%가 넘어요. 매출액은 3천억이 넘는데 이게 사상 최대거든요. 실적은 문제없다. 다만 주가가 지금 싸다는 거예요. 주가가 차트 보시면 주가 거의 안 올랐단 말이에요.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한번 이제는 관심을 갖고 움직여 보자라는 생각이고 일단 목표가 1봉 보신 것보다는 주봉 보시면 매물대가 진입돼는 한 1만 원까지 보시고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